네, 오늘 일단 페어웨이로 가면서, 일단 티샷이 페어웨이로 가면서 아이언샷을 충분히 쉽게 올릴 수 있어서 일단 티샷이 오늘 전체력으로 페어밍 많이 안착을 해서 세컨샷을 쉽게 플레이했었는데요. 오늘 피니치도 몇 홀이 어려워서 안전하게 공격할 때는 안전하게 공격했는데 그게 좀 자의 전략대로 되면서 이렇게 파이브 언델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18번 홀 벙커샷 들어가면서 이익을 했는데 라이가 상당히 좋으면서 가봤는데 라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공 컨택만 잘하면 스피니 잘 먹겠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정확한 컨택이 나오면서 스피니 먹으면서 정확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.